자, 이제 서른이 가까워졌는데 참 귀여운 논이 하기 힘듭니다 아까 산타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 곡을 위해서 이마트여가지고 직식 해온 거거든요 저희들에서는 이 다음 곡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주얼 쇼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차빈이 준비됐나요? 진짜 뭐야? 준비됐어요? 당신도 말고 차빈이 차빈아 준비됐어요? 준비되면 여기 맨처에 그 춤이 됐어요 라고 적혀주세요 지금 차빈 스탠바이 라고 적힙니다 준비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? 차빈이? 네 자,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 둘 셋 하면 차빈아 부르고 하면 어때요? 아줌라 자, 갑니다 하나 둘 셋 차빈아